채밍아웃을 할 때 만족할만한 대답을 해줘야 되나? 이런 60, 70대 어르신분들이 그러셨을 때는 그분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엄마, 아빠 어렸을 때는 고기가 굉장히 영절에나고 한 번 먹는 귀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옛날처럼 가족농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다, 육식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공장식 축산업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